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 말 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봅니다. 금주의 말 말 말 시사인 김동인 기자 그리고 미디어 인권연구소 문클의 이봉우 연구원 봉우리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정말 저는 오늘 뽑은 말은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무슨 영화 대사 같아요. 심지어 그것도 국회에 와서. 국회에 와서 연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연일 국회로 출근을 하고 계십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데 무슨 느와르 영화의 대사 같지 않습니까? 마치 죽기 전에 담배한다는 정도는 괜찮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느와르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대사가 저는 오늘 정말 웃으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한편으로 굉장히 씁쓸했다. 오늘 김동인 기자가 준비해 주신 말은 어떤 말입니까? 조금 전 설명해 주신 말에 조금 더 연장선상에 있는 인물입니다. 아무래도 느와르 영화에서는 또 의외의 인물이 또 한 번에 튀어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돌아온 이준석의 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의 내홍. 그동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잠잠했죠. 그런데 최근에 공식적으로 발언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그저께 그리고 어저께 또 오늘까지 연이어서 굉장히 날선 발언이 나왔습니다. 관련된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대표는 그렇게 상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초선 연판장 그렇게 맞아보셨지만 저 쫓으려고 할 때는 초선 연판 저도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저는 살다섯단 익명 연판장이라는 걸 처음 맞아 봤어요. 이건 뭐냐면 이거는 지금 대포차랑 대포폼 비슷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포차랑 대포폼 비슷한. 아니 멀쩡한 사람이 왜 대포차를 불면 대포폼을 써요. 나쁜 일 할 생각이 있으니까 대포차를 구하는 거 대포폼을 하는 거고 나쁜 일 하려고 하니까 익명 인터뷰만 하는 겁니다. 어제는 대통령실에서 오피셜로 아니 당비 300만 원 내는데 얘기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잖아요. 보면은. 저도 대표할 때 당비 한 200 넘게 냈을걸요? 제 말은 안 듣던데. 당비 200 가까이 내던 당대표는 맨날 뒤에서 총질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지금 당비 300 내니까 말 좀 하자 이러는 거는 뭐 하여튼 원래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장난하자는 건가. 이준석 대표가 맨 앞에 나왔던 대포차 대포폼 익명 연판장 이런 거는 양쪽을 다 그리고 본인이 겪었던 일이다.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경원 그다음에 대통령실 그러니까 초선의원 연판장 둘 다 비판을 하면서 본인이 부각되는 특유의 이준석 씨 화법이었는데 이러니까 친윤 세력도 맞불 놓고 있죠. 네. 지금 겨우 이틀 사이 쏟아낸 발언이긴 한데요. 조금 전 들으신 말은 어제 오늘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 출연에 남긴 말입니다. 당내 전당대회 앞두고 오늘부터 여론조사가 시작됐거든요. 컷오프 여론조사가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 익명성에 지금 문제가 있었느냐라는 걸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일단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천아람 후보를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천아람 후보를 띄우는 동시에 본인도 부각될 수 있는 발언들로 계속해서 방송 출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행 유튜버 곽튜브에 빗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은 이제 빠니보틀이고 천아람 후보는 곽튜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빠니보틀이라는 유튜버가 있었는데 여행 유튜버 제일 유명한 네. 거기에 곽튜브가 출연하면서 유명해졌고 러시아 여행 갔을 때 동행을 했어요. 자기가 안내하면 러시아어를 할 줄 알거든요. 제가 그거 다 봤거든요. 그때 또 대사관 직원이고 대사관 직원이고 해가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천아람 후보도 곽튜브처럼 본인 장점이 좀 발휘가 되면 빠니보틀보다도 유명해진 곽튜브처럼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빗댔습니다. 네. 천아람 후보의 돌풍이 어디까지 갈 건지 그 다음에 역시 이준석 대표는 양쪽을 적절히 비판하면서 본인이 부각되는 방식이네요. 우리 봉우리 연구원.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조금 우리가 또 웃기만은 씁쓸한 측면들이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연일 국회를 향해서 또 자당의 인원들을 향해서 거친말을 쏟아내고 그리고 지금 나경원 전 의원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나경원 전 의원 두고도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윤의 우두머리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나오다가 거의 뭐 지구를 떠나거라 수준의 연판장이었어요. 지금은 또 한참 러브코로 보내다가 어제 또 손도 붙잡는 장면도 나오고 이런 장면들이 좀 씁쓸하거든요. 조금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거의 뭐 김기현 원내대표 김기현 후보 웃어라 웃어이 약간 그런 느낌 지금 친윤, 비윤, 반윤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세요. 2주의 말말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창식의 뉴스하이킥 지금은 시사인 김동희 기자 그리고 미디어 인권 연구소 문클의 이봉우 연구원, 봉우리 연구원과 함께 금주의 말말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가 말에 성찬을 쏟아내고 있으니 당 내에서도 당연히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지금 오늘도 가령 안철수 의원에게 함구령을 내렸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안철수 의원 또 나경원 전 의원에게는 직접적으로 발언을 남기고 있으면서도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아직까지는 코멘트가 없어요. 끝 맞춰준다. 아니 그 안철수 대표한테 대통령실이 안철수 의원한테 대통령실이 안윤연대라고 그랬다고 내가 네 친구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윤환연대라고 얘기를 해. 내지는 윤환연대라는 말을 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친구야? 이러는데 이준석 대표한테 대통령실이 직접 전 대표에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이 나섰죠. 그렇습니다. 당내 친윤 성향 의원들이 대신 때리는 형국이 지금 펼쳐졌는데요. 관련된 오디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윤환관이라는 소리를 비판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냥 이준석 아바타라고 보면 되죠. 이준석 아바타다.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이준석 아바타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유승민 대타 플러스 이준석 아바타라고 봅니다. 이준석하고 유승민. 천상천하 유아 독점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무조건 내가 하는 말이 옳고 그리고 또 워낙 이렇게 말씀도 잘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런 판이 열렸는데 가만히 있기는 힘들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몇 사람을 이렇게 내세워서 주문을 하고 또 나를 대신해서 나가는 식으로 하는데 아니 그게 어떻게 30대에 걸맞는 정치입니까? 그리고 본인이 어떤 성사건과 관련해서 당직자를 시켜서 무마하려는 의도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게 논란이 크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자숙해야죠. 30대의 정치. 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봉우리 연구원 30대. 이게 끝물이긴 한데요. 저도 외모가 이래서 그렇지 저도 30대긴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일단 지금 들으신 건 김정재 의원 조수진 의원이 각각 지적한 얘기인데요. 대통령실에서도 불편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보도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특이한 어떤 지점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당대표에서 내려오게 됐느냐라는 걸 계속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징계받은 거. 징계 사유로 성접대 의혹, 증거인멸 시도 의혹 이런 부분들이 정치인 개인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강조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독한 말을 또 독한 말로 맞받아치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까지 등장하고 또 발언을 이어가는 게 그만큼 당내에서 김기현 내세우기가 좀 노골적이었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의 공간이 열렸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줬어요. 자리를 만들어줬죠. 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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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직접 나서서 체급을 키워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독한 말 대 독한 말로 상대해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치인사에서 한 1년 반, 2년 같이 토론을 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상대해서는 안 돼요. 정중하게 각잡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또 논점을 살짝 비틀어서 이야기하는 게 주특기기 때문에 비틀어진 논점을 끄질지마 와야지. 중요한 조언이네요. 비틀어진 논점 그 자리로 들어가면 안 돼요. 다시 원위치를 논점을 시켜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준석 전 대표 이렇게 문을 열어주니까 그 틈을 정확하게 치고 들어왔고 향후 본인들 정치적 포석을 위한 어떤 움직임 아니냐 이런 해석 당연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고 언젠가 또 올해 안에 한 번 이런 형태로 나설 것이다라는 건 예견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2024년에 총선을 대비하려면 공천 이전에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는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만들어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준석의 공간이 생각보다 조금 빨리 생겼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본인도 총선에 나가야 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시점만 놓고 본다면 정치적인 변수를 어쨌든 좀 서둘러서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다. 이번 당대표 선거를 일종의 어떤 변수로 만들고 싶어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그래서 보수 정당이 분열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노골적인 반윤 행보 이게 별도의 정당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변경 변화의 기류를 만들어낼 것인지 야당일 때는 가능한데 여당일 때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뭔가를 바꾸는 건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마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예상대로 갈지 당대표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말말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봉우리 연구원, 뭐 준비하셨나요? 기습, 무단, 불법. 이 단어들은 지난 4일 12구 참사 유가족들이 서울광장 한켠에 마련한 시민 분양소에 대해서 서울시가 내세우고 있는 규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분양소에 대해서 어제까지 두 번의 철거 통보를 했고요. 어제 일단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철거를 연기하긴 했습니다. 서울시의 오신환 정무부 시장의 기자회견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서울시 어떤 입장인지 어제 오신환 부 시장의 기자회견을 JTBC 보도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시에 녹사평 역사 내 공간 제안에 대해서도 다른 이견이 없으셨고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유가족 측은 지난 참사 100일 추모제 직전에 광화문광장 세종로 공원에 시민 분양소 설치를 요청하였고 서울시는 규정상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아무런 소통 없이 유가족 측이 지난 4일 서울광장에 추모 공간을 기습, 무단, 불법적으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유가족 측이 저희가 기 제안한 녹사평 역사 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죠? 어제입니다. 어제요? 네. 일주일 동안 다시 철거를 한 번 연장하면서 연기하면서 했던 발언입니다. 그런데 녹사평 역사 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말씀해 주신다면 이거는 녹사평 역사 내 공간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쓸 건지를 얘기해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은 녹사평역 지하 4층 우린 못 간다라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 지금 유가족과 서울시의 입장이 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입장 갈리기 전에 이미 유가족들은 수차례 했는데 지난 금요일날도 저희 인터뷰 자리에서 유가족들 세 분 나오셔서 거기 못 간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은 사실 입장이 갈린다는 표현은 제가 잘못한 거고 유가족은 아예 서울시의 입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사실상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서울시 입장은 도대체 무엇이냐?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면요. 일단 유족이 지난달 말 그러니까 12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서울시의 참사 현장 근처의 공공건물을 추모 공간으로 요청을 했었다. 그걸 왜 공공건물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시민들은 잊지 않는데 공무원들이 이 참사를 잊을 것 같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건물을 얘기를 한 거다라고 저희 인터뷰에 나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유도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 계속 서울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유족의 입장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제안을 했고 녹사평역 지하 4층도 그때 나온 건데 지금 서울시 입장이 뭐냐면요. 유족은 사실 지금 언론 보도 인터뷰 나와서도 사실 거부 입장을 표명하신 것이나 다름없는데 서울시는 어제도 입장을 보면 유족이 그 녹사평역 지하 4층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한 상태로 2월 4일 갑자기 광화문광장을 요구하더니 서울광장에 기습 설치를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상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시설물은 철거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고 지금 요구하는 광화문광장 상설 분양소는 시민공감대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가 따로 시민에 대해서 여론조사하거나 이런 근거를 댄 것은 아니고요. 시민공감대가 없다는 말도 했고. 서울시가 강조하고 있는 규정은요. 불특정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 보장에 현재의 시민 분양소가 방해가 된다는 것. 허가 없이 무단으로 고정시설물을 설치했다는 것. 그것이 금지된다는 규정입니다.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 이 자리에서도 유족들이 나와서 녹사평역 지하 4층 안 됐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서울시장님께는 의견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요? 세 번 엎드려 절하고 상소문을 써서 저 안이 되옵니다. 이렇게 써서 받쳐야 됩니까? 유족들 입장이 이미 이렇게 분명히 나왔는데도 어제도 유족들이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난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말씀하신 대로 유족은요. 아예 협의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속적인 협의 자체가 없었고 서울시에서는 일방적인 면담 요청만이 있었다. 추모 공간 관련해서도 12월 21일에 제시했던 아까 얘기했던 공공건물 또는 민간건물 다 포함해서 세 곳 외에는 추가적인 협의가 없었고 녹사평역 지하 4층을 던져주고 받으면 받고 말려면 말을 하는 식의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였다. 앞으로는 서울시가 의지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 소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또 서울시가 12월 21일 날 제안했다는 민간건물 실태 MBC가 직접 가서 봤는데 거기 못 쓰겠던데요. 2월 6일자 보도에 직접 영상 취재까지 했죠. 보면 하나는 용산구청 뒷골목 4층 빌딩인데 이게 굉장히 흡수합니다. 그리고 창문도 너무 작아가지고 분양소 설치는 애초에 불과하고 다른 하나는 참사 현장으로부터 8, 6m 정도 떨어져 있고 버스도 별로 없대요.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이게 더 황당한 것은 입주자가 있습니다. 또 건물주는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만 2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남은 것이 녹사평역 지하 4층인데 유가족은 일관적으로 안 그래도 숨막혀서 죽은 아이들이 또 지하로 가는 게 말이 되냐. 지하 4층은 그리고 또 시민들의 이용에 자꾸 불편하다고 서울광장은 안 된다고 하면서 녹사평역 지하 4층은 또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 이런 모순적인 지점들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사실 빠져 있는 게 애초에 유가족들이 처음에 모여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정부에게 얘기했어요. 서울시가 아니라. 정부에게 모일 수 있는 공간과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연결해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정부는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서울시와 유가족 간의 어떤 갈등으로만 비춰지게 냅두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정부가 스스로 나서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2월 4일 100일 추모제 이후에 언론 보도에서 갑자기 보이는 양상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서울시와 비슷한 프레임으로 기습 설치, 기습 시위라는 표현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광화문광장의 경찰기동대 10개 병력이 애초에 봉쇄를 하고 있어서 가지 못했다는 점. 이런 점이 너무 드러나지 않고 있고 마치 기습 설치라고 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쓰지 않았고 12구 이태원 참사라는 공식병책이 분명히 있는데 일부 매체에서 갑자기 헬로윈 유가족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헬로윈 유가족의 기습 불법 설치. 그렇습니다. 그런 표현을 써버리면 사실 이거는 유가족에게 참사나 이런 책임을 유가족에게 떠넘기는 일부 혐오 프레임들을 언론이 반영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윈 놀러갔다가 그냥 사고 난 거다. 그렇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이 바로 언론의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이런 표현들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말말 말 넘어가 볼까요? 붕우리 연구원 하나 더 준비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낙제 부처의 공통점 어제 현 정부 처음으로 2022년 정부 업무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45개의 정부 행정기관들 업무 평가를 한 것인데요. 어제 발표가 났는데 8개 부처가 최하 등급이 C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일정한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인지 KBS 어제 저 보도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면 방통위와 권익위, 여가부, 경찰청 등 8개 부처는 최하인 C로 평가됐습니다. 방통위와 권익위는 거의 모든 평가 부문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여가부도 주요 정책과 규제 혁신 부문에서 낮은 점수로 종합평가 C였습니다. 방통위와 권익위는 위원장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고 여가부는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추진 중인 부처입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는 평가 기준만 마련했을 뿐 전문가 평가 점수와 국민 만족도 조사를 합산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도 종합 C로 평가됐는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태원 사고 사전 사후 대응 미흡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한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네. 이게 기준이 뭐냐. 그렇습니다. 항상 또 놀라게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기준이 뭐냐. 이게 항상 중요하죠. 기준이 뭐였습니까? 정부마다 업무 평가를 항상 하는데 약간 정부마다 그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이 간혹 있어 왔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첫 정부 업무 평가 기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정책 성과 이건 공통적으로 모든 정부가 하는 부분일 텐데 다른 두 가지를 보면 규제 개혁과 정부 개혁이 있어요. 여기서 규제 개혁이라고 하면 현 정부의 기준은 사실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시장의 편의를 봐주고 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규제를 완화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처럼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 부처는 A등급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풀어줬죠. 환경부도 규제 완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A등급을 받았고요. 정부 개혁은 뭐냐. 이거는 정부에 여러 개가 있는 정부 기구들이 있습니다. 정부 위원회들도 많은데 이것을 최대한 많이 없애서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게 현 정부의 기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12구 참사의 책임이 인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위원회를 많이 없앴다고 해서 C등급이 아니라 B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사실 C등급을 받았는데요. 네. 행안부는 B등급이네요. 그런데다가 기준이 규제 개혁, 위원회 축소한 거 이런 정도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KBS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방통위, 권익위, 여가부 이런 데는 소위 정부의 노골적인 정부 여당의 위원장 물러나라 압력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하 등급, C등급 받은 부처 8개가 방통위, 여가부, 권익위, 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병무청, 세만금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인데 이 중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권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사실 공개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업무보고나 국무회의에도 한 번도 안 불렀습니다. 감사, 감찰, 수사도 잇따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그리고 방통위 같은 경우에 사실 현 정부의 노선과 크게 다르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또 방송 광고 규제를 좀 완화해 주자. 이런 것들은 일치하는 부분인데도 조금 평가가 정치적은 이유로 박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련해서는 기사가 그당 많아 보이지는 않네요? 기사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점을 보면 예전에는 규제혁신이라는 항목이 10% 정도 반영을 했는데 올해는 20% 정도로 반영 비율이 늘어났고 그전에는 사실 일자리를 얼마나 만드냐, 국정과제를 어떻게 했느냐가 65%였어요. 그런데 이게 일자리 부분이 빠졌죠.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정부 주도 일자리 안 됩니다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기본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생성은 빠지면서 국정과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요 정책 파트가 65%에서 50%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도 원래 문재인 정부 평가 항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권위적인 부분 없애야 된다는 건데 그런 것도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입맛에 맞는 부처에만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게 기준 자체를 정돈해버렸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상인 김동인 기자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문클의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